자, 누가 포럼을 하겠습니까? 네, 보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크리스도와 세금고마 부처픈 약속에 왔어요 하느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외중에 본사상의 말씀도 하고 오늘 외주신 말씀처럼 이 복음이, 이 구의한 복음이 회복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 원약은 미션원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가정선교사, 문화선교사, 명작서밋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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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